뒤에, 뒤에, 뒤에. 초구 타격합니다. 높게 뜬 타격. 뒤에, 뒤에, 뒤에. 왼쪽이에요. 좌익수 쪽. 처리합니다. 기가 막히고 가죠, 그거. 일곱 타자 연속 범탄 처리하고 있는 유희관. 이어서 정웅찬 선수입니다. 땅볼 2루스 정구루 잡았습니다. 그리고 1루. 수비까지 완벽한 정구루입니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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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지금 이거는요, 안 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치면 추구루스를 아껴주기 때문에 이건 또 동의 대타는 안 되는 거예요. 9번 타자 안 연탈. 오늘 스트라이커 볼 비율이 정말 좋습니다. 지금 또 스트라이크입니다. 뭐라 보이겠지, 뭐라 보이겠지. 저번 프로 선수들도 치기 어려워. 컨택을 꼭 잘해줘야 되는 안 연탈입니다. 3두 범죽에. 3두 범죽에. 정확합니다. 3두 범죽.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만 세겠지. 완벽한 투구. 느림을 위한 의관이었습니다. 아, 멈축제를 미쳤다. 던질 수가 없는 뻔인 것 같아. 멈축제를 미쳤다. 시관이 스트라이크 몇 개였지? 여덟 개 던졌는데 볼이 이번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? 볼이 없어요, 볼이.